아 반갑습니다 수화 업데이트 끝나면 수라 모션 테스트 가시나요? 한번 가보죠 근데 수라 모션이 바뀌었을라나 모르겠네 업데이트네요 어디 한번 볼까 어 훨씬 낫다 야 덴프 시롤이네 이제 덴프 시롤이네 이게 맞지 아 멋있네 자 이제 낙화 한번 볼게 낙화 낙화도 이펙트 바뀌었거든요 오 뭔가 좀 커진 것 같다 오 시댁 눈뽕 아 호신 투기 아 알았어 오 게 오 굿 뭐야 돼지야 왜 이렇게 일을 잘해 저거 게이지 옆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호신 투기 아 이거요 일단 선임이 오면 물어보세요 이거 엘라워 담당은 박서림 크크 혼들 반드시 돌려야지 제발 아 에스더보기 이펙트 켜달라고요 이거 이거 에스더보기만 이런 거지 나 이거 처음에 버그인 줄 알았다 이거 이게 에스더보기를 딱 켜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불이 샤앙 모이면 나 이거 버그인 줄 알았어 천원어치 브이레디오 아크펙스 벽지 좀 사겠습니다 와 미친 졸라 이쁘네 이거 아 야 이거 니나보고 훨씬 불편하긴 하네 이거 캐릭터 창 빈 것도 보여달라고요 여기 비긴 했는데 잠깐만 아 요 앞에 발탄이 있었구나 적인 일인 병실인가요 시안부 환자분만 대신에 아 4개만 사면 되는데 4개 이거 얘는 이번주에 맞추겠네 자 일단은 끝나지 않는 일일 숙제 100만원만 충전 좀 하겠습니다 요즘 돈을 미친 듯이 쓰고 있네 다음달 이다야 부탁해 이다님 혹시 사슴이세요? 내 마음을 녹용 감사합니다 요거 사놔야겠지? 에키드나 때문에 쟁여두고 여우크 나오면 고고 아 이걸 쟁여두고 여우크 때까지 전부 타라고요? 너무 멀었는데 저 부커 패키지가 피방패키지랑 비비나요 아 피방패키지가 조금 더 이득이에요 피방패키지가 너무 과하게 좋은거야 저것도 좋은데 아 나 이거 아 모르겠어 이거 수라 하면서 수가 이거 자세가 기울었어 수라자세 크크크 게임 말고는 취미생활이요? 게임 말고 취미생활 인터넷 방송 보기 꽃꽂이 같은 취미 가져보는거 어떠냐고요? 꽃꽂이라 꽃한테 미안해서 안되겠습니다 어머 영주님 우리 너무 열심히 일했나봐요 어 더 이래 절대 멈춰선 안돼 카맨 카맨이 필요하다 니나브 이제 추피작도 시작을 했구요 악추피 1.5퍼 좋아요 요 옛날에 어려웠냐구요? 불지옥 이었죠 옛날에는 물폭탄 가지고 몸에 붙은 화상 지우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물폭탄이 없어었죠 옛날에 카렐리고스 개지옥 이었다구요? 그냥 옛날에는 얘 핵지옥 그냥 불지옥 이었구요 얘도 얘는 지옥 문 여는 과정 얘는 심지어 필요한 내성무기도 필요했어 얘는 얘도 불지옥 이었고 이 쉐끼는 워르드가 거의 신 이거 뭐 무력화 최상위가 필요해가지고 그리고 레바누스는 그냥 못 잡은다고 보시면 되구요 델가누스는 수바 지금도 못 깨는 사람 많구요 카렐리고스는 뭐 말할거 없죠 그리고 아 어떡해 이제 이 캐릭스 출시 시작해야돼 아 아 껴먹고 싶은데 악색각이나 좀 해볼까 제발 짠 수라 원한 특신 아 안돼 아 아 Have a nice day 땡큐브로 굿 럭 해피 뉴이어 와 영어 썼는데 한국어 같았어 일주일에 숙제골드는 39만 3천이네요 근데 일주일에 숙제하고 남은 골드는 마이너스입니다 어제 덮어 깼냐구요 덮어 깼지 아 영전파일은 안했어 안했어 나 영전파일 당분간 안하려고 그 시간에 숙제 빼는게 더 이득이야 약간 진짜 좀 그런거 나왔으면 좋겠긴해 신규 레이드 나오고 한 1년 뒤쯤에는 약간 시험 채점해주듯이 디렉터가 패턴도 한 번씩 읽어주면서 약간 그런거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5년 뒤에 그런식이면 이제와서 지금 레기오루스 패턴 알려주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캐릭부터 숙제를 좀 털어볼까요 자 일리약한 하드가식분 오세요 숙련파십니다 이번주도 또 알차게 돈을 모아서 한주 숙제하면은 10렛보석 하나가 나오는 기적을 아 근데 기상이 초월해줘야되는데 별 별인지 아닌지는 1시에 석상이 레이저를 X로 쏘느냐 십자가로 쏘느냐에 따라 달라요 레이저를 어디서 쏴요? 석상이 석판을 들고 있는 방향 그니까 레이저 들기 전에 그 석상의 머리보고 그냥 파단 가능합니다 수고용 팔찌가 깨면 5개씩 나오는데 왜 나를 위한 팔찌는 없는 것인가 도대체 와이 자 이제 그 던전 갑시다 카맨 하드 1,2,3 가실뿐 모십니다 당연히 숙련팟이에요 와 시댕 월홀 둘이네 이런 파티를 쓰라로 가야되는데 그냥 헤드가 지금 야 워워워 지니까 이거 카운터삑이 날 수가 없구만 오 든든맨 위험한데 아 채팅 미스인데 아재 패턴이요 저 사람은 진짜 아재다 아재 어이로 멈췄다 그리고 아재 패턴 실패했다 진짜 아재다 세 번 틀렸습니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에요? 아 미안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나요? 수고용 그 사관 숙련 분 있으면 남아주세요 사관 숙련입니다 숙련 그냥 진짜 보면 보여 제발 숙련이면 남아줘 나이스 무공이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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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멘은 1,2,3 통틀어서 무공이고 하나고 그리고 사관만 무공 따로에요 이제 또다시 로아에 있는 무공 다 땄습니다 이건가? 이제 예언은 완성되었다 오 멋있네 오 한우마탄 치우고 가운데로 가자고? 어 야쿠야 한우마탄이랑 자리를 바꿔야겠다 아 그리고 그것도 전시해야 됩니다 2천만원짜리 반드시 전시해야지 어 반드시 전시해야지 송편인가요? 어? 뭐 방금 회색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노말 일상관문 그 부분 아 이거 저쪽에 있는 니나부에 있나 보구나 허허 씨브레 일리아 칸 하르가십분 오세요 아 수라하고싶다 그냥 니나부 수라 점핑시키고 싶은데 지금 진짜로 감짓을 버리다니 지금 여기 폐온 1200개 있는 것도 수라 돌 좀 깎아주고 하면 진짜 졸라 재밌을텐데 지금 아 형 근데 왜 실체가 안타까 오 니나무 무공이다 수고하셨습니다